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 폐류독소 안전성 점검을 시작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온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횟감용 활어 등으로까지 점검 영역과 검사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산물 비브리오균 안전성 검사와 도매시장 수족관 물검사, 여름철 보양식 어폐류 안전성 검사, 횟감용 활어 안전성 검사로 도매시장 등지에 상주하고 있는 식품수거 회수반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5월 말까지 벌인 고등어와 가자미 등 어폐류 266건에 대한 폐류독소와 비브리오균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해수 온도가 높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8, 9월에 집중된 만큼 10월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예방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전남 지역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사망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더욱더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매시장 및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 어류를 영하 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60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 충분히 익혀서 섭취할 것과 어폐류를 요리한 도마와 칼과 같은 주방도구는 반드시 소독한 후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식중독균 외에도 중금속과 잔류 항생물질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적합 수산물은 전량 압류해 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TBS 이동규입니다.